한 현역 군인이 피리수첩을 찾아왔습니다. 그가 가져온 것은 야간투시경.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야간 관측 장비입니다. 야간투시경은 소형 장비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군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야간투시경에 문제를 지기했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지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. 잘 보이지도 않고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.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있는 물건들이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800시간 수명을 안 넘어갔을 뿐이지.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1년도 안 해서 다 주관할 것 같아요. 야간투시경의 실태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다른 현역과 예비역 장병을 만났습니다. 뭔가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능도 글쎄우시다고 2,300만 넘어가면 진짜 막 그 야간투에 랜턴 치러 돌아다니는 과연 이상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밤에 그리고 랜턴 치러 돌아다니면 굳이 약속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눈으로 봐도 랜턴 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다들 말하기 이거는 전쟁 때 못 쓰겠다라고 말은 했죠. 왜냐면 앞에 저희는 숲이 많거든요. 숲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야 이런 거는 못 쓰겠다. 전쟁에 그냥 별 보는 데다 쓰는 거지. 이런 말은 많이. 근데 뭐 별은 잘 보이거든요 별은. 그것도 미치기라니까.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까지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예비역 장병들을 초청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멀리 있는 물체나 이런 게 정확히 식별이 가능했었나요? 전혀 아니었고요. 저는 뒷개에서 보면 있는데 전방에 있으면은 한 10m? 가시거리 거의 10m 정도? 그냥 진짜 앞에 보이고 철체가 앞에 왔다 갔다 는 고라니 정도만 보일 정도예요. 그 이후에는 안 보여요. 차라리 유관이 나을 정도예요. 배웠을 때 이거는 그냥 그냥 세상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 이걸로 막 뭔가를 식별해서 본다 이런 느낌 보다는 그냥 약간 군대니까 들고 있다 이런 느낌. 뭐 아니면 구슬 소리 나니까 DMZ 안에서 근무하다고 해도 구슬 소리에 예민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모르니까 그 소리만 나고 무서움이 들어버리는 거예요. 고장이 잘 나고 쉽게 파손된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. 네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죠. 얘가 빠질 때가 많거든요. 저는 여기 같은 게 깨졌던 것 같아요. 이게 떨어뜨면 이렇게 끝에가 이빨이 나는 것처럼 깨지고 사격을 하면 한 번 이제 총이 반동이 크니까 한 번 두창 하면 이게 딱 나와요. 반동 때문에 이게 나가요. 이제 저는 딱 나오고 다시 꼭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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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안 돼요.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간부들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TV가 안 나오면 뒤를 톡 치는 것처럼 그냥 톡 치고 이런 식으로 주먹고 오고 싶 검역이 실제로 가져오고 고장이 났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가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얘가 고장 났는데 근데 딴 부대에서 혼나기 싫으니까 털리기 싫으니까 정상인데 가져와가지고 몇 개 정상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냥 개수를 속여가지고 고장난 건 뒤에 빼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고장이 나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장비가 야간 투시경이라고 합니다. 일단 보고를 올리더라도 왜 안되냐 아 이거 안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써끼리 안되냐 이렇게 되게 혼내는 잘 알지 못하면서 혼내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혼나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제 세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고 이제 철제 근무하고 기행지 안에서 근무하는 장비형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압수원의 반복인 거니까 도착하십시오